장난감 가지고 노는 것 좋아하나요 고무차륵으로 만든 여러가지 모양으로 여러분이 좋아하는 장난감을 만들어 봅시다 앞에서 고무차륵으로 여러가지 모양을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았죠 이 모양들을 사용해서 장난감을 만들어 보세요 어떤 장난감을 만들고 싶나요 그 장난감을 만들려면 어떤 모양을 몇 개 사용할 건지 어떤 색으로 만들 건지 어떤 크기로 만들 건지 생각해 보세요 먼저 모양들을 만든 후 붙이거나 쌓아서 나만의 장난감을 만들어 보세요 장난감을 잘 만들었나요 여러분이 만든 장난감에 이름도 붙여 보세요